어? 아니, 안 돼, 안 돼. 이거 안 돼. 야, 안 좋아. 이게 무슨 일이야, 뭔데? 야, 안 좋아. 이게 무슨 일이야. 말이 재미없어. 말이 안 돼. 파이팅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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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프로시네, 프로. 아니, 이게 저 몰래카메라도 아닌데. 뭐 하는 건데, 이게. 우와, 선생님. 수핀 들어갔지. 이렇게 웃겨. 아, 프로시잖아요. 야, 이제 하아가 되어머졌어. 아, 너무하네, 진짜. 아니, 어느 정도 실력이 그래도 비슷해지, 이거. 천천히, 살살. 너무 잘하신다. 그렇지. 야, 잘했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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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좋아, 좋아. 아, 좋아, 좋아. 아, 좋아, 좋아. 아, 파이팅, 파이팅. 아니, 왜 이 친구가 제일 처음 쳐요?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.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, 근데 너무 프로신데. 너 이름 뭐야, 이름 뭐야, 친구? 저 홍진호요. 진호? 그리고 너는? 저, 저 환진이요. 환진이. 환진이. 그리고 성함이. 한진이. 한진, 한진이. 박경신입니다. 경신 씨. 예. 야, 박경신 우승선 있다. 야야야. 나갔다. 나 경신 우승선? 아니. 뭐야, 뭐야? 울린이 씨. 박경신 우승선. 야, 무슨 차이야. 울린이 씨. 박경신 우승선. 야, 무슨 차이야. 아니, 저 뭐야 진짜 볼링이신 박경신. 아, 집감로 오세요. 아니, 여기 끼고 싶으세요. 이게 피레미들이 오는데. 아, 너무 하잖아요. 아니, 저희가 아까 물어보셔서. 아니, 볼링이신의 시리니. 아, 애기도 들으시네. 아니 왜냐면 저번에 저희 볼륨장에서도 한 번 치셨거든요 아 그랬어요? 그 수현이 수현이 부안 도전할 때요 저희 수현이 스승이거든요 김수현! 배우 김수현! 수현이! 수현! 김수현 스승! 그래그래 이제 안되겠다 빨리 나가세요 이건 사기다 사기 아 너무하잖아요 만약에 척경기는 뭐 버리는거지 척경기는 버리자 그냥 이 친구 봐 스텝이 아주 아 예 경실씨 저 아기들 노는데 오셔서 지금 아 선생님 볼링의 씹 아 예 저렇게 약간 비스미스른 거구나 어 나갈 것 같은데 와 다야 아 정말 와 다야 아 정말 아 뭐야 이게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왜 프로가 오시냐고요 그럼 제가 다음부터 반대 손으로 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그래 오른손으로 오류손 네 원래 오른손 잡혀 아니요 저 왼손 잡혀 왼손 맞아요 네 오른손으로 치자 볼 못 찝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어 뭐야 어 의상 돌리셨는데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른손으로 아 심지어 엄지는 꼽지도 않으세요 예 아니 야 엄지도 안 꼽고 쳐 봤어 요즘 이게 볼링 대세가 엄지를 안 놓고 안 놓고 안 놓고 아 진짜로요 회전을 만들고 아 요즘 볼링 대세가 따라줘야지 네 아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예 요즘 덤리스 볼링이라 그래서 요즘 이게 좀 많이 유행하는 볼링이에요 아 저렇게 회전으로 나이스 야 이게 뭐 야 너 여러분 그러지마 우리 입장도 생각해야지 덤리스 덤리스로 환진아 환진아 잘할 수 있어 자 원 투 투 오 좋아 잘 들어갔는데 와 와 와 와 와 야 왜 그래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이건 니가 아니야 현민아 여긴 여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